본인이 촬영한 장면을 시청자 입장에서 좀 보셨습니까? 사실 파트 1은 너무 떨려서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. 그럼 파트 2는 좀 여러 번? 파트 2는 제가 봐도 너무 재밌어서 한 세 번은 본 것 같습니다. 본인도 세 번 볼 만큼? 네, 맞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,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동은이 대사인데요. 그냥 나 지금 되게 신나 하는 장면이 그 대사가 너무 찰떡같이 붙어서 저는 지금도 어딜 가나 나 되게 신나 이 얘기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지연 씨, 저 지금 되게 신나요. 잘하시는데요. 전 되게 신나 있습니다, 지금. 사실 제가 저는 파이팅 박연진 불하고 멋지다 연진아 이거를 혹시 문동훈 씨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주실 수 있는지? 연진이를 넣어서 할까요? 네. 앞에 보면 되나요? 여기 원 보시고. 멋지다 연진아! 브라보 박연진! 야, 브라보! 연진이가 연진이에게. 아, 이거는 정말 동은이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제가 그 정도로 얄밉게는 못 할 것 같은데. 아, 아니 잘 살리셨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비 I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